서울에 올라온 지 한 달 된 오늘 두 달 된 세 달 된 제네기입니다 그 기끄러워 지금은 듣기 평가 시간입니다 봉지 안에 들어있는 것을 모두 쓰시오 봉다리 안에 있던 짠지 먹다 남은 쉰바 구영두펜 양발 아 나 지저구 길가에 메린도 없어요 까르메니도 없어요 카르멘 뮤지컬 특혜 처음에 영어 하지 않았어요? 디세이블 비아이는 완벽하다 아르다 장아찌 쉰바 양말 깔창 봉지 안에 있던 짠지 봉지 안에 있던 장아찌 이 먹다 남은 쉰바 먹다 남은 쉰바 구영뚫은 양발 구영뚫은 양발 구멍 뚫린 양말 아 엄마 지저구 아이 지저구 진짜 지저분하는 줄 알았어 한국어가 아니야 야 갈구치기 얼찜 대지 말고 가세이로 마카비케 발전자리로 마카비켜 근데 갈구치기는 뭐야? 걸그치기 걸리적거리지 말고 아 뭐 쉽네 얼쩡되지 말고 가장자리로 가고 펀치라인 있어 고등래퍼인데 걸리적거리지 말고 얼쩡되지 말고 가장자리로 가서 막 비켜 마카를 안 쓰는 것 같아요 마카가 이게 아니라 마카가 모두라는 뜻이거든요 갈구치기 얼쩡되지 말고 가세이로 마카비케 걸리적거리게 얼쩡되지 말고 가장자리로 모두 비켜 진짜 잘하자 1번 이 참편이니 그 딱 보고 아는 척 하지 2번 이런데 이 매에 빠진 게 뭐 하는 게 아직도 안 오지 3번 필창지의 주장 가스가 한가득한 게 소화도 안 되고 4번 봐요 여 뇌 들어보면 딱 나와요 이거 야생삼인지 장례삼인지 뭔가 어색한 비교 우리 일반 정답이 오기 이번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이번 옆집 할머니가 할머니가 훈련되지 않은 고베이 고백 고등학생 야 나 고백이 깨져서 고생했다니까 괜찮은 거 아이었는데 와이죠 정말 외국이라 일단 깨지다 라는 부위가 고리다 코나 근데 머리나 코가 깨지면 죽지 그러면 하고 근데 고르게 않아 깨죠 무릎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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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백이 십자인 데 나가가지고 군대를 안 가자 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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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왔나 이거 아니야? 할머니 왔나 할머니 왔나 벌써 없습니다 하마 10시 반이야 왜 서? 지금 왜 서? 어 왜 서? 어? 왜 일어났어? 정답은 왜? 왜 서? 마련도 없다 마음의 미련 차린 게 없다 누추하지만 준비한 건 없지만 난리도 아니다 아 강원도 캘리포니에서 오신다 강원 포기 뭐세요? 뭐세요? 야 진짜 뭐세요? 뭐세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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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얼굴 뭐세요? 정답은 멋있다입니다 내 얼굴 멋있다 니 얼굴 뭐세요? 뭐하는거야 고마워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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